아스트로스쿨 통신문 워너뷰어 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지각할 뻔했지만 안했습니다 산하 등교했습니다 비니도 등교했습니다 안녕 안녕 루아 사실은 우리 학교는 저희는 등교 시간이 없어요 오고싶을 땐 언제든 오면 되니까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그럼 이거 먼저 볼게요 알림짝 아스트로 멤버의 요즘 TMI를 한가지씩 제보하시오 요즘 TMI 진진이 형은 모르겠다 이거 힘들어 TMI는 모르겠어요 다 배고플거 같아요 다 배고프다고? 봄이니까 뭔가 오늘은 벚꽃보러 갔을거 같은데 운우요? 너도 그렇고 나도 나도 보러갈거 같아요 다같이 가자 그냥 우리 다같이 벚꽃을 보러갔습니다 멤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멤버 나지 아 라키 형? 라키 형 어제 전화 왔던데 왜? 뭐하냐고 잘살고 있냐고 라키가 가끔 그런거 좀 하는거 같아요 뭐하냐 좀 뜬금없이 형 어 형 뭐해요 나 나 숙소인데 아 그래요? 뭐 잘사냐고 뭔지 알지 정적이 있어 어제 딱 그랬어 라키 뭐 다 많지만은 이렇게 뭐 연락하고 그런거는 라키가 먼저 하는 경우가 좀 많은거 같아요 TMI를 먼저 자주 말해주는 멤버는 이것도 라키인거 같은데 만나면은 만나면 해요 너는 너무 투버치지 이 형은 만나면하고 자 숙제 끝났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빨랑 날아와라 아 오케이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정통신문 읽어볼게요 아스트로스쿨 14번째 가정통신문 미래가 밝은 아스트로와 아루아 친구들 엔잡 시대에 발 맞춰 우리 아스트로스쿨에서도 특별히 직업체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것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24시간 하루종일 일을 해도 절대 피곤하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니 땅콩지의 컨디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당부드리면서 문빈 윤사나의 아르바이트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끝 오늘 가정통신문 한주의 요약은 우리가 만약 회사원이 된다면 입니다 아 회사원 데뷔하고 나서 종종 들었던 질문이죠 만약 아스트로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난 축구선수 저는 아 지금 내 25이니까 저는 군대 군대 갔다 오지 않았을까요? 맞아요 현실적인 직업 직업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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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직업군인 했을수도 직업군인이나 저 경찰도 되고 싶었어요 아니면 저는 프로게이머 했을 것 같아요 아 넌 충분히 진짜 아니면 너 그 BJ? 아 맞아요 스트리머 같은 게임 BJ같은 맞아요 맞아요 아 막 뭐 별풍선 리액션하고 네 저는 뭐 그렇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네 어 우리가 회사원이 된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 볼게요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같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자 어떤 회사 무슨 부서에 입사하고 싶으신가요? 아 저는 저 우주 우주항공 관련해서 와 아 약간 나사 나사는 못 갈 것 같고 공부를 못해서 그냥 약간 우주 쪽 네 우주 쪽 우주 쪽에 엔지니어 겸 항해사 엔지니어 겸 기계? 기계 우주선? 네 저는 약간 저는 그냥 여행 다닐래요 아니 회사 여행사 네 여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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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? 뭐 뭐 저기 뭐 코리아에요? 이런데?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예 그냥 뭐를 저는 그냥 유튜브로 입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저는 유니버스로 입사하겠습니다 아 너튜브 아 유니버스로 입사하겠다고요? 똑똑하네 성령이 아주 좋아하시겠어 네 그 라디오 대본도 제가 한번 짜보고 아 아 라디오 대본 짜보겠다고 네 그거 그 말 함부로 내뱉으면 안될텐데 한 줄로 하려고요 아 한 줄로? 어? 저는 근데 나중에 유니버스 컨텐츠로 그거에도 재밌을 것 같애 뭐야? 토론하는거에요 토론 주제 하나 정해놓고 독서토론 같은 거 그걸로 분량 10분은 그냥 잡아먹을 음 10분이 뭐야 한 50분짜리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찬성 반대파로 찬성 반대파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쵸 우리가 만약에 같은 회사 그래요 유니버스에 저희가 입사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다 같이 네 제일 먼저 승진할 것 같은 사람 누군가요? 아 운우 형 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구? MJ형? 아니 아니 전 저일 것 같아요 왜요? 왜요? 저요? 저는 맡은 일은 잘하니까요 맡은 일도 잘하고 근데 뭐냐 출근 시간이 늦잖아요 항상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은 프리 아니에요? 아 그런가요? 프리일 거요? 그러면 형도 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낼 것 같아요 획기적인 맞아요 맞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뭐 산하씨도 산하씨도 뭔가 빨리 승진할 것 같아요 왜요? 뭔가 이게 촉새처럼 촉촉촉촉할 것 같아가지고 제일 늦게 할 것 같은 사람 아 전 진진요 진진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잘할 것 같은데 너무 하나씩 하나씩 뭔가 놓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부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맞아 맞아 아니 우리 진진씨는 참 일을 잘하는데 말이야 한 가지씩 꼭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렇죠 그럴 것 같은 느낌? 자 첫 출근날 오전 9시까지 가야 된다면 몇 분 전에도 잘할 거예요? 어 저는 첫 출근이라고 하면 좀 군기 좀 바짝 틀어서 저 한 30분 전? 뭐래 아니 첫 입사잖아요 못 일어나 형 첫 입사잖아요 아 30분 더 늦게 온다고? 아 9시 반에 네 아니 아니 뭐 30분 전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다 보통이지 저는 아 첫 출근 20분 20분 좋습니다 네 자율적으로 시간 선택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몇 시 출근하는 게 좋을까요? 1시 저는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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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점심 먹고 2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퇴근을 저녁 먹기 전에 5시 5시 3시간이라네 나이스 나이스 점심은 뭘로 먹을까요? 점심은 그 다 장부 되는 거 해주겠지 뭐 유니버스 아 회사 장부 유니버스 그래도 좀 돈이 많지 않나요? 그러면 점심 점심에 소고기 먹고 소 소 아니 점심은 돼지로 가야지 돼지 돼지로 갔다가 저녁을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다 장부 있는 곳으로 아니 회사 내에 그게 있지 않을까요? 그 식당이 아 내부 식당 있겠지 아 있네 있네 그 만약 회사 선배가 맨날 똑같은 메뉴로 같이 먹지 라키씨가 아 저 오늘은 뭐 저 아구침 먹으러 갈까? 다음날에도 아구침 먹자 한창 아구침 먹으러 가셨는데 있었잖아요 기억나요? 나 한 번 먹으러 갔었어 아 결국 갔어 라키씨가 약간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그러지 근데 만약에 산하씨한테 맨날 뭐 오늘 이제 국밥이 삐리다 국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맨날 먹으러 가죠 똑같으면 그건 말하지 않을까요? 근데 또 라키 형이 진짜 형 다른 거 먹을까? 이러면 또 막 기분 상해하잖아 그니까 아 그래 뭐 먹어? 이러잖아요 저번에도 그 뭐 치킨 먹자 뭐 이런 거 치킨 시킬까? 이러면서 어 니 먹고 싶으면 시켜줘 아니 형 나 안 시켜도 돼 나 5분 있다가 또 형 그냥 치킨 치킨 먹을까? 치킨 먹을까? 아니 니 먹고 싶으면 시키라니까 아니 난 뭐 따로 먹어도 괜찮아 곱창을 그냥 치킨 시킬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 정도 그래서 어 부장님이 주말에 등산에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는 갈 거 같습니다 저도요 원래 등산이라는 게 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일만 하다가 약간 좀 한 번 근데 만약에 부장님이 진짜 직장 상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 이번 주 주말에 등산 어떤가 어 특히 그 윤산아 아 주말에 휴가인데 윤산아 대리는 꼭 참석해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 해줘 뭐 가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지 아 저는 저랑 안 갈 거 같습니다 집에 일이 있다고 안 갈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람이 저는 그 맞지 않는 저는 안 맞으려면 저는 차라리 퇴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태클을 건다면 저는 네 해야될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좋습니다 자 네 여러분 집중 집중 드디어 퇴근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업무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유니버스 아스트로 플래닛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? 네 사랑합니다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뭐 부장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먹어야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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